꽃을 보더니요. 어저께 꽃 많이 갖고 왔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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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 보여줘 봐. 꽃 이거 뭐 남았는데 어저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80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는데 가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받았대요. 우리는 또 80, 80, 80, 80 할아버지 친구 가가지고 이거 또 받아왔어요. 왜냐면 의자를 반창고 있는 의자 앉으면 이 꽃 갖고 가래요. 그래서 갖고 왔어요. 여기 이 집에서. 그래서 꽃부자가 됐어요. 여기. 우와 여기 꽃부자가 됐어요. 여기 있잖아요. 아 니네도 노랑하시네. 안 보여요. 네 보여줄게요. 자 보여줄게요. 기다려.